장우도 왜 냉장고 앞에 있어. 인간 장우랑 똑같네. 츄르? 츄르? 츄르 좋아해. 환장하지, 환장해. 하나. 아이고. 여우 같은 놈. 귀여워. 근데 약간 장우랑 비슷한데. 할만 있는 게 아닌 거 같아. 근육도 좀 있는데. 근육도 있어. 앉아? 이거 해? 동생이 가르쳤다고 해가지고. 앉아 잘 안 해. 앉아. 앉아. 안 되네. 귀여워. 먹고 싶어? 앉아. 고양이한테 안 자고 훈련시켜. 잘 안 되지 않아요? 안 돼 안 돼. 앉아. 잘 했죠? 아니 이건 지가 안고 싶어서 하는 거야. 난 한 줄 알았네 또. 또 천재야? 다 먹었니? 다 먹었어? 그 안에. 뭐 가져가지? 열무 맛있던데. 가져가야지. 자체도 가져가고. 얘기 안 하고 가져가도 돼요, 근데? 다른 데 뭐. 좋아하셔. 부모님은 가져가야지. 가져가야지. 아유, 알뜰살뜰 가져가시네. 덤으로 보냉배까지. 아, 통째로? 안에 저 딱 통 담아서 그대로. 나도 갈 준비해야지. 아, 내게 흉스러워. 바로 이제 피라테스 가는 거예요? 설마. 바로? 에이. 너무 비인간적이다.